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윙에서 P16 퍼스탈 모니터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현재 베링거 윙에서는 P16을 사용할 수 있는 울트라넷 포트가 없습니다. 하지만 베링거의 스테이지 아이오박스를 사용하면 P16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윙의 3개의 AS 포트에 S16 또는 S31을 연결하고 P16D와 P16M을 순서대로 연결합니다. SD8이나 SD16IO라면 직접 P16M을 연결해도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윙의 라우팅에서 AS5 아웃을 라우팅합니다. 출력은 41채널 중 33번부터 48번까지 16개 채널입니다. 원하는 소스 및 출력을 연결하면 P16의 소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. 원하는 소스 및 출력을 연결합니다. 압도몰 ie선착순으로 연결하는 사역에 들어간 침묵을 연결하고 P16라는 연결하기에 들어간 침묵을 연결합니다.